우리팀에서 아직까지 나는 유튜브에 영상일기를 올리고 있다고 유밍아웃하지 않았다. 그저 내 일기장 같은 곳이라서 쑥스러워서 그저 관찰일기 같은 느낌으로다가 적고 있다. 혹시라도 만약에 언젠간 팀원들이 내 채널을 알게 된다면 날 이해해줄 거라 믿는다. 역시 팀원은 믿음이니까. 포설팀에서 일한 지 첫 주 주말이 지났다. 먼저 5시 10분 정도에 기상을 한다. 씻고 양치질하고 정신 차리고 40분쯤에 나간다. 유튜브 컨텐츠 중에 한 달 동안 6시에 일어나보았다. 6시 챌린지 이런 게 한동안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숙로 오면 자연스럽게 5시 때 기상 챌린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시 10분쯤 회사 근처 편의점에 들러 김밥 세 줄을 산다. 한 줄은 차에서 먹고 음료는 집에서 떠온 물을 마시고 두 줄은 점심때 먹는다. 보통은 한밭집과 계약을 해서 식권을 받거나 사람 수를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했었는데 우리 팀은 한 끼를 5천원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받아서 각자가 밥을 사 먹는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음식의 선택권도 좀 더 넓힐 수 있고 어쩌면 조금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6시 20분쯤에는 주차장에 도착해서 셔틀을 타고 회사에 들어가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작업 현장이 나온다. 1층에만 화장실이 있어서 침에 가면 항상 줄이 있다. 이 똥줄을 기다려서 모닝 끙아를 하고 그렇게 6층 샵장으로 올라간다. 7시 20분에 오전 TBM을 6층 샵장에서 하는데 이때 엘리베이터 줄이 정말 길다. 똥이 가장 문제인데 이 오전 TBM 하는 곳은 6층이고 건물 내에는 대변 보는 곳이 없다. 모닝 응아를 하지 않고 힘들게 줄을 기다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경우 그런 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왔다갔다 하는 게 되게 느려서 엘리베이터 줄이 또 길거나 또 힘겹게 내려왔는데 똥줄이 또 길면은 정말 그때부터 해를 보게 된다. 요즘은 엘리베이터 쪽 공사 중이라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도 10분은 잡아야 해서 신호가 온다 싶으면은 정말 미리 지체 없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 그리고 건물 6층이라고 일반 아파트 6층 높이는 아니고 한 층이 보통 일반 건물이 2,3층 정도 높이가 된다. 그러니까 10층 아파트 건물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다. 그 높이를 뛰어내려간다는 거는 사실상 차라리 싸서 말리면서 간다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렇게 오전 TBM이 끝나고 9시에서 9시 반 정도 쉬는 시간이 있다. 보통 흡연자들은 그때 흡연실을 흡연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그때 쉬고 나는 비흡연자여서 굳이 그렇게 또 따로 흡연장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그리고 다시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오후 쉬는 시간 5시쯤부터 정리를 하고 5시 30분이면 일가를 마친다. 또 이제 퇴근 시각에는 또 퇴근 전쟁이 열려서 차가 많이 밀린다. 차가 많이 밀려서 집에 도착하면 우리 숙소 근처에는 마땅히 먹을 게 없어서 장을 봐온 그 식자재로 다 같이 요리를 해먹는다. 나머지 시간은 개인 시간인데 각자 알아서 보내거나 나는 밥을 먹고 나면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일주일이 반복됩니다. 계속 이렇게 일주일이 반복됩니다. 감사합니다.